아니, 아니, 지금 아직 말도 못 걸어봤는데 여기... 저 손님 죄송한데 저희 지금 발이 떨어져서 좀 많이 기다리셔야 되는데 괜찮으세요? 어떻게 해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많은 분들이 그거 하나 사려고 정말 멀리서 이렇게 와주셨는데 진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. 묵은지 먼저 싸고 있을게요. 저 돈가스만 해주세요. 네, 돈가스 해드릴게요. 잠깐만. 여러분, 여러분. 하나, 하나, 하나. 둘이 일어난 하지, 둘이 성도들이 시작할 수 있는 Everybody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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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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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한 줄 한 줄? 네, 네. 네, 네. 한 줄 한 줄? 네. 아아 어떡해 자 죄송합니다 저희가 롯땡은 롯땡이랑 돈가스 하나씩 쌓았는데 저희가 기계가 오늘 처음이어서 손님분 썰다가 얘가 이렇게 날이 이렇게 돼서 괜찮으세요? 죄송해요 왜 이렇게 써요 아니요 죄송해요 제가 돈가스 하나 더 담아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얘가 오늘 처음 써봐가지고 잠잠 네